블렌더 쉐이더의 강력한 기능 프로시지얼 머티리얼을 소개합니다. 쉐이더 노드를 절차적으로 추가해서 좀 더 사실적인 골드를 만들거에요. 시작할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새로운 메탈릭BSDF를 사용해서 골드 재질을 만들었어요. 렌더링 결과를 보면 표면이 너무 매끄럽습니다. 사실적인 금속 표면처럼 보이려면 불규칙적인 노이즈 스크래치가 필요합니다. 절차적으로 노드를 추가해주면 여러분도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천천히 따라하시면 돼요. Workspace를 쉐이딩으로 바꿨습니다. 왼쪽은 Top View, 오른쪽은 Front View. 오늘 강좌의 핵심은 노이즈 텍스처 노드와 보로노이 텍스처 노드 두가지입니다. 먼저 노이즈 텍스처 노드를 생성합니다. 아웃풋 컬러를 Face 컬러에 연결합니다. 노이즈가 생성됐어요. 노이즈 텍스처는 프랙탈 노이즈를 생성합니다. 아웃풋의 팩터는 0과 1 사이의 플로트, 실수입니다. 우리는 컬러를 사용할 겁니다. 컬러 램프 노드를 추가해서 연결합니다. 컬러 램프 노드는 블랙 앤 화이트의 아웃풋으로 값을 바꿔줍니다. 물론 컬러 스탑의 컬러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왼쪽의 컬러 스탑을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검정색 부분을 좀 더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이즈 텍스처가 만들어낸 프랙탈 노이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노이즈의 형태를 쉽게 보려면 2D로 바꿔주세요. 왼쪽은 Top View, 오른쪽은 Front View입니다. 컬러 램프의 스탑 위치를 움직여서 노이즈 패턴이 잘 보이게 합니다. 옵션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Scale, 노이즈의 개수입니다. 수치를 올려주면 노이즈가 많아져요. Detail, 노이즈 옥타브의 넘버입니다. 디테일 수치를 올리면 노이즈를 좀 더 세밀화 시킵니다. Loftness, 노이즈의 부드러운 부분과 거친 부분을 혼합합니다. Scale과 디테일 값으로 만들어진 노이즈 패턴의 더 부드러운 부분과 더 거친 부분을 혼합합니다. Lacunarity, 두 연속된 옥타브의 스케일 차이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세포가 분열할 때 주기를 더 많이 만들어내면서 복잡해지는 모습입니다. Lacunarity 값을 테스트할 때 다른 옵션 값들과 함께 수정해보면 좋습니다. Distortion, 패턴을 왜곡시킵니다. 노이즈 텍스처 옵션의 용어가 좀 복잡하죠? 자세한 설명은 제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하나씩 천천히 테스트해 보시면 됩니다. 노이즈 텍스처 노드의 링크를 잘라냅니다. 다음으로 포로노이 텍스처 노드를 설명할게요. Shift-A, 포로노이 텍스처 포로노이 텍스처 노드는 아웃풋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Distance, Color, Position Distance, 세포처럼 생겼는데요. 검정색 점을 배치하고 점과 점 사이에는 흰색 경계를 생성합니다. 포로노이는 노이즈 함수 중 하나입니다. 이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씨드가 영역 전체에 고르게 분포됩니다. Color, 깨진 유리 조각처럼 생겼습니다. 흰색의 경계를 기준으로 랜덤 컬러를 생성합니다. Position, XYZ 좌표 값으로 RGB 컬러에 대응시킵니다. 우리는 컬러를 선택합니다. 세부 옵션은 노이즈 텍스처와 비슷합니다. 2D로 바꿔서 한 가지씩 테스트합니다. Scale, 노이즈의 개수 Detail, 노이즈 옥타브의 넘버 Roughness, 노이즈의 부드러운 부분과 거친 부분을 혼합 Lacunarity, 두 연속된 옥타브의 스케일 차이 Randomness, 0과 1 사이의 실수입니다. 1보다 큰 값을 넣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옵션 값들을 조금씩 수정하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패턴을 만들어 보세요. 지금부터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두 개의 노이즈를 연결해 주는 건데요. 노이즈 텍스처의 컬러를 Voronoi 텍스처의 벡터에 연결합니다. 두 가지 노이즈의 콜라보레이션입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다양한 모양의 노이즈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마무리 단계로 텍스처 좌표의 기준값을 설정하기 위해서 텍스처 코디네이트 노드를 추가하고 벡터에 연결합니다. 텍스처 코디네이트 노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 블로그 링크를 참고하세요. 지난 시간에 제작했던 파일입니다. 간단하게 메탈릭 BSDF 쉐이더만 사용했어요. 자세한 설명은 지난 강좌를 참고하세요. 먼저 노이즈 텍스처 노드를 생성합니다. 아웃풋 컬러를 베이스 컬러에 연결합니다. 노이즈 패턴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 러프니스 값을 1로 설정합니다. 컬러 램프 노드를 추가하고 검정색 스탑 위치를 조절합니다. 노이즈 텍스처의 옵션 값들을 테스트합니다. 금속 표면에 필요한 노이즈는 이렇게 얼룩진 패턴은 아니죠. 제가 미리 테스트한 옵션 값을 설정할게요. 모든 노드의 옵션 값은 제 블로그에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좌표의 기준을 위해서 텍스처 코디네이트 노드를 추가하고 연결해 줍니다. 좀더 불규칙적인 노이즈 패턴을 위해서 보로노이 텍스처 노드를 추가합니다. 패턴이 대리석처럼 바뀌었어요. 보로노이 텍스처 옵션은 그대로 사용할게요. 좋습니다. 컬러 램프 노드에서 스탑 위치를 수정하고 컬러를 바꿔줍니다. 왼쪽은 어두운 노란색, 오른쪽은 밝은 노란색을 설정합니다. 러프니스 값은 0.3으로 설정합니다. 페이스 컬러의 불규칙적인 노이즈가 생겼어요. 페이스 컬러를 위한 프로시절 머티리얼 노드입니다. 좋습니다. 다음 차례는 러프니스입니다. 러프니스의 노이즈 텍스처를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 보세요. 방금 만든 노드 3개를 선택하고 복제해 줍니다. Shift D 보로노이 텍스처 노드는 삭제합니다. 컬러 램프 노드는 블랙 앤 화이트로 되돌려줍니다. 텍스처 코디네인 노드를 벡터에 연결합니다. 노이즈 텍스처 노드와 컬러 램프 노드를 연결합니다. 컬러 램프의 컬러를 러프니스와 연결합니다. 검정색과 흰색 스탑 위치를 바꿔줍니다. 이제 컬러 램프의 스탑 위치로 러프니스 3개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미리 테스트한 노이즈 텍스처의 옵션 값을 입력할게요. 컬러 스탑의 위치로 러프니스의 최대 최소 범위도 컨트롤합니다. 러프니스 값에 여러분이 만든 노이즈 패턴이 사용됐어요. 오브젝트 표면에 사실적인 리플렉션이 만들어졌습니다. 마지막 단계요. 다른 노드들은 모두 끊어줘요. 처음에 만든 3개의 노드를 복제합니다. 텍스처 코디네이트의 제너레이트 소켓과 벡터를 연결합니다. 노말에 노이즈를 추가해주면 금속 표면에 좀 더 반짝이는 스크래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컬러 램프 노드는 블랙 앤 화이트 컬러로 바꿔줄게요. 아웃풋 컬러를 벡터 타입의 노말에 직접 연결하면 오류난 것처럼 보입니다. 타입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중간에 젠더 노드가 필요합니다. 범프 노드를 연결해줍니다. 컬러를 하이트에 연결합니다. 범프 노드는 노말과 연결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기억하세요. 범프 옵션을 수정합니다. 노이즈 텍스처에도 미리 테스트한 수치를 입력합니다. 모든 옵션 값들은 제 블로그에 있으니 참고하세요. 아까 잘라낸 노드들을 연결해서 완성합니다. 러프니스를 연결합니다. 베이스 컬러를 연결합니다. 표면에 사실적인 스크래치가 있는 골드 재질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전문가 같은 금속 재질을 만들 수 있어요. 오늘 강좌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G 빠삐였습니다. 영상편집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